자 이곳의 열기는 지금 그 어떤 용광로 반도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뜨거운 열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주실 분이에요 그렇죠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변함없는 활짝 무대로 여러분들에게 느끼는다고요? 기름을 부어서 열기를 더욱더 뜨겁게 해주실 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무대를 사로잡는 그 카리스마의 열정 소명씨를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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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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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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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